수소연료전지기업 범한 퓨어셀이 코스닥 상장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수소생태계 영역 확장에 나서 2030년 매출 4천억 원을 이루겠다는 포부인데요. IPO 혹한기를 딛고 흥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범한 퓨어셀이 오는 6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자금은 연료전지 생산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박과 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전 사이클로 연료전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포부입니다. 수소기업으로서 스택에 대한 원천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선박이라든지 모빌리티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 공장을 정설하고 생산 캡파를 늘리는 시술 투자에 집중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수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범한 퓨어셀은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범한산업이 2019년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현재 잠수함과 건물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수소충전소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지멘스가 독점하던 잠수함용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해 성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적을 통해 알짜기업 면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한 퓨어셀은 지난해 매출 461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는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주 매출 비중 없이 100% 신주로 진행된다는 점과 수소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흥행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상장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증시부진으로 IPO 시장이 얼어붙으며 SK 쉴더스 등이 상장 철회를 선택했지만 범한 퓨어셀은 수소시장 확대에 앞선 지금이 상장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범한 퓨어셀의 공모 희망가는 3만 2,200원에서 4만 원,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854억 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2,823억 원에서 3,507억 원입니다. 오는 8일에서 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후 6월 17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